아노비스 개코 원숭이는 어디 있을까? 곧 끝나가! 찾았구나! 이집트 거위가 숨어 있어. 어디 있을까? 벌써 찾은 건 아니지? 와우! 나이틀라피아를 찾아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 여기야! 낙타는 어디에 있을까? 아래쪽도 봐야지. 거빛 원숭이는 어디에 있을까? 정말 있는 게 맞아? 찾을 줄 알았어. 하마를 찾아봐.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해! 이집트 물때새는 어디에 있을까? 동물 친구가 보이니? 그만! 이집트 코브라는 어디에 있을까? 곧 끝나가. 예! 카라카를 찾아봐. 곧 끝나가. 카라카를 찾아봐. 우와 페넥 여우는 어디에 있을까? 못 찾겠지? 여기 있지 나일락어는 어디있게? 흠 어디있지? 찾을 줄 알았어 라일 왕 도마뱀은 어디에 있을까? 흠 어디있지? 숨은 그림 찾기 천재인가? 아프리카 흙 따오기를 찾아봐 벌써 찾은건 아니지? 왕 도마뱀은 어디에 있을까? 왕 도마뱀은 어디에 있을까? 힘내!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캥거루가 숨어있어 어디있게? 어렵지? 여기야 오리너구리가 숨어있어 어디에 있을까?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 와우 옥도리도마뱀은 어디에 있을까? 벌써 찾은건 아니지? 어떻게 찾았어? 오스트레일리아 펠리칸을 찾아봐 옥도마뱀은 어디에 있을까? 정말 있는게 맞아? 여기 있었네 포할라를 찾아봐 여기 있었네 포할라를 찾아봐 포할라를 찾아봐 포할라를 찾아봐 벌써 찾고 쉬고 있었구나 벌써 찾고 쉬고 있었구나 호주 흰 따옥이를 찾아봐 동물 친구가 보이니? 그만 원뱃을 찾아봐 시간 끝! 좋았어! 헤드매니아 데빌은 어디에 숨었을까? 꼼꼼히 찾아봐 우와 코칸은 어디에 있을까? 자세히 봐 에묘은 어디에 있을까? 찾을 줄 알았어 가시 두더지는 어디에 있을까? 가시 두더지는 어디에 있을까? 대단한데? 흑꼼히 찾아봐 흑꼼히 찾아봐 흑꼼히 찾아봐 거의 다 찾은 것 같아 흑꼼히 찾아봐 여기야 용암 도마뱀을 찾아봐 용암 도마뱀을 찾아봐 벌써 찾고 쉬고 있었구나 ändig 이런끈을 찾아봐 또 잠시만 폭등 고래를 찾아봐 아주 깊숙이 숨어버린 것은 아닐까? 어떻게 찾았어? 갈라파고스 붉은 개는 어디에 있을까? 정말 있는 게 맞아? 여기 있었네? 용암 갈매기는 어디 있게? 시간이 다 돼가! 갈라파고스 펭귄은 어디에 숨었을까? 아래쪽을 찾아봐! 끝! 펜치새는 어디에 있을까? 자세히 봐! 여기 있지! 바다 이구 하나를 찾아봐! 꼼꼼히 찾아봐! 찾을 줄 알았어! 갈라파고스 메는 어디에 있을까? 갈라파고스 메는 어디에 있을까? 갈라파고스 메는 어디에 있을까? 숨은 그림 찾기 대장이잖아! 자막을 찾아라! 여기 있지! 숨은 그림 찾기 대장이잖아! 스물 그림 찾기 대장이잖아! 내가 우리를 찾아봐! 마이구 하나를 찾아봐! 거의 다 찾은 것 같다! 대단한데? 갈라파고스 땅거북은 어디 있을까? 아직 늦지 않았어 시간 끝! 호랑나비는 어디 있을까? 벌써 찾은 건 아니지? 수달은 어디 있을까? 아주 귀여운 동물인데 제법인걸? 수리부엉이는 어디 있을까? 바로 옆에 있는데 좋아! 따오키를 찾아봐 힘내! 시간 끝! 물닭은 어디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 안녕! 굉장한데! 노랑불이 저 새를 찾아봐 이쪽을 봐 어디에 있는 줄 알았다고? 백로는 어디에 숨었을까?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 우와! 큰 기러기는 어디에 있을까? 동물 친구가 보이니? 여기 있지! 팔색조를 찾아봐 어렵지? 어떻게 찾았어? 왜가리를 찾아봐 조급할 것 없어 해냈다 황새는 어디에 있을까? 곧 끝나가 곧 끝나가 물총새를 찾아봐 못 찾겠지? 제법인걸? 담비가 숨어있어 어디에 있을까? 숨어있을만한 곳을 찾아봐 거미를 찾아봐 거미를 찾아봐 힘을 내서 찾아봐 배반 옴마 곧 rail 굉장한데? 두고두 že 칸을 찾아봐 x 자세히 봐 ік 제법인걸? 피라냐는 어디에 있을까? 동물친구가 보이니? 대단한데? 나무늘보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옆에 있는데 유리개구리를 찾아봐 어디에 있을까? 좋아 아나콘다는 어디에 있을까? 어렵지? 여기 있었네 군대 개미를 찾아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 우와 목화살 개구리가 숨어있어 어디에 있을까? 못 찾겠지? 여기 있지 카피바라는 어디에 있을까? 숨어있을만한 곳이 어디일까? 어떻게 찾았어? 악어를 찾아봐 어떻게 찾았어? 어떻게 찾았어? 제법인걸? 재교환은 어디에 있을까? 아래쪽을 찾아봐 옥무새 옥무새는 어디에 있을까? 음 어디 있지? 옥무새는 어디에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